안녕하세요. 공간글씨의 손아영입니다.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. 아무래도 제가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기 때문에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의 간단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이 그림은 미소에 관한 그림이에요.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. 춘천에 있는 어떤 박물관을 갔었는데 한옥 건축물 중에 섬화 끝에 이런 안막새가 달려있어요.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안막새의 이 라인을 딱 보니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할머니의 말씀이 딱 떠올랐죠. 작품의 구도가 바로 딱 떠올랐어요. 즉흥적인 작품입니다. 할머니의 멘트를 이 안막새와 결합을 시킨 것이 할머니의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지혜로움으로 웃을 수 있도록 잘 견뎌라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. 저에게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는 미소를 짓기는 힘들잖아요. 안막새도 사실 세월의 흔적, 그렇지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통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주로 먹그림을 그리지만 이번에는 색감을 좀 넣어봤어요. 아크릴 물감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. 정말 과감하게 보라색을 넣어봤습니다. 보라색이 잘 쓰면 고상하고 아름다운 색이라는 것을 이번에 작업하면서 느끼게 되었고요. 가장 제가 이 작품에서 마음에 드는 색은 바로 이 글씨 배경색입니다. 흰색 95% 정도의 보라색과 검은색을 살짝 섞어서 넣어가지고 정말 은은한 보라색이에요. 제 옷이 완전한 흰색인데 지금 보시면 보라색이 좀 보이시죠? 은은함과 묵직하면서도 약간 과감하면서도 사실적인 이런 느낌의 안막새가 들어오는 구도이고요. 이 글씨도 금서체에 흘리지 않은 딱 떨어지는 글씨. 여백 속에서 눈에 확 들어오지만 과하지 않고 메시지 전달이 확실한 이런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작업 과정 보시면서 이 작품에 정말 많은 정성과 노력과 수많은 생각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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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